소녀의 사자 인형이 다쳤어요 서둘러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사자 인형이 어딜 다친 걸까 의사 선생님 빨리 와서 봐주세요 소녀의 사자 인형을 살펴봐요 침대에 눕혀 꼼꼼히 칭찰해요 열이 나서 약을 지어줬어요 약 먹고 아침까지 푹 자면 낫는데요 소녀의 사자 인형이 다쳤어요 서둘러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사자 인형이 어딜 다친 걸까 의사 선생님 빨리 와서 봐주세요 소녀의 사자 인형을 살펴봐요 침대에 눕혀 꼼꼼히 칭찰해요 열이 나서 약을 지어줬어요 약 먹고 아침까지 푹 자면 낫는데요 약 that's cool 약 한 일olla 약 약 년овал 약한 하자 인형이 넓zzo 약 약 자의 여자 약 금맛피 마주